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사이드 서초 시작합니다. 서초구 각 동 현안과 새 계획을 공유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2018 소통의 장이 방배 열린 문화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된 소통의 장은 반포 본동과 2동, 방배 본동과 방배 1사동을 대상으로 열렸습니다. 주민 대표와 공무원, 국회의원, 구의원 등이 참여해 건의사항을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모으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소통의 장은 25일 서초 2사동과 양재 1, 2동, 내국동, 29일 반포 1, 3, 4동과 잠원동, 2월 1일 서초 1, 3동과 방배 2, 3동을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서울시 도로명 주소 사업 평가에서 서초구가 행정안전부 표창을 받습니다. 서초구는 도로명 주소 활성화를 위한 특수시책 등 4개 분야에서 두루 좋은 평가를 받아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습니다. 특히 상세 주소 부여 실적은 지난 연말까지 990여 건에 달해 서울시 평균 부여율 10.5%를 훨씬 웃도는 33.5%를 기록했습니다. 330여 건이었던 2016년에 비해서는 199%나 올랐습니다. 또 도로명 주소 안내도 9천 부를 배포하고 보행자용 도로명판 460여 개를 새로 설치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 정책을 이어왔습니다. 서초구는 2004년 개관한 우면산 독서실을 10여 년간 넘게 운영하면서 시설이 노후돼 재정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면산 독서실에는 열람실과 북카페, 멀티미디어실, 모임방 등이 마련돼 있습니다. 또 놀이, 미술치료 등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이 운영됩니다. 독서실 운영시간은 아침 8시부터 저녁 11시까지입니다. 청소년인 1천 원, 일반인은 1,500원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275회 서초구의회 임시회가 열렸습니다. 의회는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와 명칭이 바뀐 뒤 첫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올해 집행부 조직 개편에 따라 서초구 밝은 미래국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이 됐고, 기존 도시건설위원회는 재정건설위원회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임시회 첫날 1차 본회의에서는 서초구립중앙노인종합복지관과 방배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이 처리됐습니다. 남은 기간 의회는 상임위별로 서초수련원과 정신보건센터 설치와 운영조례안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다룰 계획입니다. 임시회는 29일까지 계속됩니다. LED 조명과 CCTV를 갖춘 다기능 횡단보도 표지판, 이제는 길에서 한 번쯤은 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 우리 지역 초등학교 주변 횡단보도 위에 추가로 설치돼서 14대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사고 분쟁을 해결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정 무렵 방배동의 한 횡단보도. 길을 건너는 남성 쪽으로 승용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돌진합니다. 달려오는 차에 부딪힌 보행자가 도로 바닥으로 쓰러지고 차량은 그대로 달아납니다. 이 장면은 사고 지점과 70m 이상 떨어진 방범용 CCTV에 찍혔습니다. 하지만 차량 번호까지 확인할 수 없었던 경찰은 주변 상가를 돌며 CCTV 영상을 확인했고 사건 발생 일주일이 지나서야 피의자를 붙잡았습니다. 지난해 4월 양재동에서는 밤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노인이 차에 치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가 난 두 곳 모두 평소 차량 통행이 많고 밤길이 어두운 지점입니다. 오후 6시 이후 보행자 교통사고가 2014년부터 3년간 20건이 넘었습니다. 보행자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서초구는 경찰서와 협의 끝에 조명식 표지판을 달았습니다. 지난해 두 곳에서 14곳으로 늘었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설치해달라는 민원도 들어왔고 밤길이 어두운 초등학교 통학로 횡단보도 위주로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확대 설치하게 됐습니다. 일단 표지판 자체가 빛을 내기 때문에 멀리서도 운전자가 인지할 수 있습니다. 또 LED 조명이 횡단보도를 집중적으로 비추고 있기 때문에 보행자들도 밤길에 안심하고 길을 건널 수 있습니다. 다른 횡단보도와 비교했을 때 밝기 차이가 확연합니다. 눈에 확 띄니까 주의하게 되네요. 표지판 아래 달린 CCTV는 블랙박스 역할을 합니다. 24시간 교차로 전체를 촬영해 사고가 났을 때의 결정적인 증거 자료가 됩니다. 앞으로 서초구에서 기계식 주차장 철거가 쉬워질 전망입니다. 서초구는 기계식 주차장 철거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치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지난해 12월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조례 개정 이전에는 5년 이상 된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할 경우 일반 주차 면을 주차 대수에 맞게 확보해야 했습니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기존 주차 대수의 절반을 일반 주차장으로 확보하면 철거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 주차장의 경우 일반 주차 공간 5면이 확보되면 철거할 수 있습니다. 한편 기계식 주차장 철거를 원하는 경우 구청에 철거 신고를 마친 뒤 공사에 들어가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초구청 주차관리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자매도시 농수축산물을 직거래로 판매하는 서초장날이 서초구청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장날에서는 해남과 제천, 거창과 산청 등 서초구 자매도시 20개 시구 내 추천 업체 50여 곳이 참여해 현지에서 생산된 곡류와 과일, 채소 등 농수축산물과 지역 특산품을 판매했습니다. 서초장날은 도농 상생 차원에서 2003년부터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개최되고 있습니다. 한편 지역 특산품과 함께 설 제수용품이 마련되는 설맞이 서초장날은 다음 달 8일과 9일 이틀간 열릴 계획입니다. 인사이드 서초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프랑스